하나, 둘, 셋! 어씨, 잘 들어갔나? 안 보겠는데? 에이, 물어봤습니다. 그냥 던져놓을게요. 오, 쓸려간다, 쓸려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키네요. 저는 지금 속초에 도루묵 통발을 던지러 왔는데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도루묵 통발이 한 개도 없네요. 아무래도 여기까지 도루묵이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던지기 전부터 망비리 느껴지네요. 근데 저기 고성 대진항하고 아야진 쪽에는 도루묵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암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도루묵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에이,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1%의 희망을 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어따 던져야 되지? 잘못 던지면 여기 앞에 테트라에 걸릴 것 같은데? 아이씨, 아, 모르겠습니다. 요쯤에다가 대충 던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이씨, 잘 들어갔나? 안 보겠는데? 에이,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던져놓을게요. 오오오오오, 쓸려간다, 쓸려간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요 앞에다가 던져놓을 걸 그랬나? 에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도루묵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여따치나 겉따치나. 하하하하하하 젠장알. 아, 정말 오랜만에 채비를 꺼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하하하하 와아, 작년에 저기 어디지? 대포항에서 그 추운 날 개떨듯이 덜덜덜덜덜덜덜면서 도루묵 잡겠다고 사부작, 사부작거리다가 개폭망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호로록 가버렸네요. 아, 대박.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지금 도루묵 아, 도루묵이래. 하하하하 미쳤나봐. 에, 저는 지금 원투 낚시를 던지러 사항, 사항 아이샤 장사항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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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원투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근데 못 잡을 확률은 99점 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 이리로 와봐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날씨 아이, 날씨래 예, 구구구 퍼센트에요. 암튼 여러분들 기대는 별로 하지 마시고 지게질게 재미지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아침 일찍 속초에 오느라고 집에서 새벽에 일어났더니 예,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암튼 헛소리를 찍찍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랭이랭이 지랭이 친구를 예쁘게 달아보도록 하겄습니다 다소 잔인할 수가 있으니까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은 잠깐 볼륨을 줄여주시고요 미쳤나봐 여러분의 깨끗한 눈을 위해서 보다 좋은 화질로 보답하기 위해 HDC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카메라를 싹도록 하겄습니다 더 잘 보이시죠? 미친놈인가 봐 정신 나갔네 아이샤 아 미안하다 지랭이 랭이 랭이 지랭이야 큰 노래미 한 마리 잡아오거라 에 근데 쥐노래미 쥐노래미는 금옥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에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짜잔 제가 드디어 뚜벅이를 벗어났습니다 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 보십시오 노빵구 타이어에 최첨단 세단을 갖춘 바이시클입니다 하하하하 요 놈 어 제가 요번 가을부터 타고 당겼는데 에 얼마 되진 않았어요 암튼 요 놈을 터미널까지 타고 와가지고 버스에다가 실은 다음에 에 내려갖고 포인트까지 이동하고 다니거든요 에 걸어당기는 것보단 엄청 편해요 어 대박이지 않습니까? 에? 드디어 뚜벅이 낚시꾼을 벗어났습니다 하하하하 아 이뻐 아이 착해 아 예상한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에 그래도 통발 던져놓고 카페에서 죽 때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이 그나저나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에? 미쳤어? 어휴 한 20도는 넘는 것 같은데요 어휴 더워 죽겄네 어휴 대박 핸드폰 보는 사이에 방울 소리가 엄청 크게 울렸는데 어 대박 대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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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한마리 봐 올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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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치웠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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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샤 어이샤 제발 아무거나 한마리 봐 hm 올라와라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어이샤 어? 뭐가 있긴 있어요? 어이샤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대박은 아니고 에 소박 소박 중박도 아니고 흐하하하하 오 여러분 자꾸 나서 보니까 대박인데요 배 노란거 보이시죠 노란색 줄 가자미입니다 가자미 창가자미 오 대박 대박 이 정도면 꽤 큰 사이즈거든요 요 놈은 집에 가서 냠냠 쪽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인데 오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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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자마자 또 입질이 왔습니다 또 가자미 새끼 같은데 오 대박 대박 오 오늘 대박인데요 이야 발샤 아까보다 조금 무거운데요 오 좋습니다 오늘 기대도 안하고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 한마리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가자미 창가자미 와 대박 대박 자 보이시죠 배 노란줄 요 놈이 참 가자미입니다 예 요 놈 막 썰어갖고 회로 먹어도 맛있고 보통 여기 속초 이북지방에서는 김치에 넣어서 삭혀먹기도 하죠 와 대박 대박 오우씨 제가 가자미 냉장고 포인트 문을 연거 같습니다 오늘 도루묵 잡으러 왔다가 대박인데 입질이 있었는데 아 달려있나 아 요번은 모르겠어요 아 없는거 같은데 아 젠장아 입질은 좋았었는데 지랭이만 따먹고 도망갔네요 시브랭 입질이 오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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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거 같아요 자 어떤 놈인지 또 꺼내봅시다 아르차차차 신나고 재미있는 겨울낚시 아이씨 사이즈가 별로 크지는 않은거 같아요 안돼 어이씨 걸릴뻔했네 어 가자미가 아닌데 아이 놀래미 새끼잖아 자 우리의 귀여운 친구 레미레미 지노레미 친구입니다 예 요놈은 금오기니까 놔주도록 하겄습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방님 아이씨 이쪽에 놔줘도 되겄죠 뿅 오 돌 틈으로 금방 사라졌어요 오 대박 뭐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없는거 같기도 하고 쫄복새끼인가 어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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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긴 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놀래미 새끼잖아 아이씨 아이씨 구참 깨시기 너 왜 자꾸 올라오는거야 어? 먹지도 못하는데 자 바늘을 예쁘게 잘 빼줬습니다 얼른 꺼지거라 뿅 꺼내보도록 하겄습니다 예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아이씨 와 어쩜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냐 어이 대박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밑밥이나 넣어갖고 방파제 밑에다가 던져놓는 건데 된장을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아 환장하겠네 아이씨 통발은 도루묵 통발은 다음에 기회되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럼 이상 여러분 이상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그래도 기대를 별로 안 해갖고 실망도 없습니다 아 아 젠장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